2. 오늘 뉴욕 2.1차인데 뉴욕의 수호거리, 브루드웨이, 맨하튼 쪽 가서 여러가지 사진촬영을 하면서 자유롭게 놀려고 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조금 더 더 남겼어요? 동작은 지금 저희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Maybe you can't stop it. insbesondere at the town. I'm going to go here. 어유, so much fun. What's that? It's kind of white. it's dark. I'm afraid to stop it. Let's try some caramel. 여러분 여기 파이브가잇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 파이브가잇을 먹으러 왔지만 방금 특창동 순두부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먹겠습니다 이게 한인타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인보다는 뉴욕 현지인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여행하는 유튜버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역시 미국은 옷 스타일 자체가 프리한 것 같아요 운동복이 또한 타고 하는게 외국 뉴욕 온 느낌이 확실히 실감이 나네요 진짜 맛있겠다 좋다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여기가 아기자기하고 옛날 건물 지금 소호 오니까 어때요? 소호야? 여기가 소호구나 분명히 와본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네요 아까 그 뉴욕거리보다는 좀 더 사람이 더 적고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평화로운 뉴욕은 사실 조금 뭔가 빨리빨리 이런 느낌이었네 여기는 조금 더 같은 뉴욕이지만 좀 더 그런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친구분과의 여행 즐거우세요? 아 즐겁죠 진짜요 이제 현들이 보고 오는건데 JP Share부터 좋아해주셨던 분들은 추호의 존재를 다 알거에요 처음 아시는 분들은 소개를 하자면 저 초등학교 친구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였어가지고 거의 뭐 한 2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네 같이 음악도 하고 지금이란 곡도 만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아니 왜 같이 하나 둘 셋 커피 맛이 이상한데 약간 밍밍하듯 내일은 5시쯤 끝나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은 이제 커피 냉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저 이제 사진 찍을 겸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가 맛이 이상한데 이상하네 무섭지 않더라 무섭지 무섭지 않네 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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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한 번만 더 보면 1, 2, 3 된거 가세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조심 오 조심조심 왜 이렇게 아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종아 진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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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전으로 브루드웨이의 감성 딱 이 obtained isation 이쁜 샷을 찍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스팟 여기서 쇼트 찍으라고 찍으면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다 오늘 촬영 마친 소감이 어때요? 아 네 완전 관종이 된 기분이에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예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뉴욕 4일차입니다 뉴욕 4일차 지금 현재 몸무게가 한 72kg 되는 것 같고요 오늘부터 안 먹기로 했습니다 이제 가서 빨리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고 뭐 먹을까? 스타벅스 커피? 네 저희 이제 3일차에 행사 굉장히 마무리가 잘 돼서 거기 위슬리랑 그 이제 우리 이벤트 팀 도와줬던 친구들과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또 놀고 정말 잘 마무리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모든 분들께 진짜로 진짜 좋은 소식이 하나 오직 말 안 들었는데 그저 이 정도는 제거까지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과자를 나한테 던져볼께요 그치 그치 그런게 괜찮은데 진짜로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내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이거 맞아요? 이게 사진촬영하고 영상촬영하는거 어때요? 되게 뭔가 재밌어요 근데 이거 항상 띵는거도 좋은데 그 결과물이 나왔을때 그 만족도가 좋은거 같아요 그 쾌감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잘 나왔을때 그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거 같아요 사실 덥죠 덥고 계속 재밌지는 않은데 결과물이 나왔을때 그냥 만족스럽고 팬분들이 더 만족스러워한다면 더욱더 제가 뿌듯하지 않을까요 이거말고 아 좋다 살짝도 살짝 잡아도돼요 살짝 꼴렁꼴렁하게 해도되면 그리저보니까 이렇게 이동합시다 뭔지 몰래 있데 여기 냄새도 굽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향을 얻게 해주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정도 아 여기구나 여기 잔방 가 한번 가 생각보다 엄청 드네 여기 잔방 바인가 아직도 나오려나 난 모르겠어 스케줄상 못봤잖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타임스퀘어에 사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거기에 나온다는 게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또 저 뉴욕 온다고 그들이 해줘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앨범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